그래서 공동작업 할 수 있어요. 같이 쓸 수 있어요. 네. 들어왔어요? 안 뜨는데. 그 이메일. 이메일. 모창. 모창. 이메일. 노트북에서. 네. 저는 봤어요. 그거 클릭해서 해봐요. 클릭. 이메일. 내가 보낸 이메일 영어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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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에서 열어봐요. 노트북? 에서 열어봐요. 컴퓨터. 컴퓨터에서 열어봐요. 네. 네. 열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구글문서 있어요? 네. 그거 클릭하세요. 아, 됐어요. 아, 됐어요.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여기에 글씨 한번 써보세요. 여기 안녕하세요라고. 스윙베스로 써도 돼요? 스윙베. 그럼, 아, 친자오 해도 돼요? 스윙베. 네. 진짜라고 세우세요. 오케이. 이렇게 우리 같이 같이 작업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공부해요. 대박. 지금 이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 보고 이 사진 보고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네. 사진에는 나무가 있어요. 내가 한 말을 트윙베스로 써봐요. 트윙베스로. 사진에는 나무가 있어요. 사진에는 나무가 있어요. 트윙베스로 이 사진을 얘기해봐요. 트윙베스로 이 사진을 얘기해봐요. 트윙베스로 이 사진을 얘기해봐요. 사진으로 받아볼게요. 네. 아 사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진에 대해서 오금 아니 아니 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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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딴 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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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계 홍계 노이 노이 Hanoi 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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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홍계 저기 안 나요 지금 다 중요해 창백, 노이 창백, 노이 노이 카오 노이 카오 창백 창백, 노이 여기는 어디에요? 여기는 어디 있어요? 여기는 어디 있어요? 이제 써봐요 창백으로 지금 시작하는 수기지요? 네. 오다이 라오다오. 네. 다이 라 오.. 운요국자감 오하노이 오다이라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에요? 그러면 여기는 문묘국자감입니다 문묘국자감입니다 문묘국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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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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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엄호? 부엄호? 부엄호. 오케이.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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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 다일라 여기는 부엄호입니다. 이거네요. 네. 여기는 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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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궘 뜻이 뭐예요? 혹시 궘호. 궘 이 뜻 뭐예요? 음어. 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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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 뭐예요? 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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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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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궘. 궘. 의미가 뭐예요? 궘. 궘. 깐과 비슷하지만 더 길러요. 길어요. 오케이. 궘. 호수. OK. 그러면 내가 할게요. 한국말로 할게요 호수 위에 건물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이거 호수 위에 건물이 있어요 쨍벳으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호수 위에 건물이 있어요 호수 위에 건물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건물 건물 호수 위에 집이 있어요 이해했어요? 어떤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집이 있어요 어떻게 했지? 여기 위의 건물 partager 여기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여기 있는 집이 있어요 여기 있는 집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 번 얘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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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호국사 그러면 이거 뭐냐면 사 라는 뜻이 또 라는 뜻이 있죠? 또 또 절 사 있고 절이란 뜻하고 같아요. 그 그거 의미가 비슷해서 교회 교회 절 의미도 있고 근데 이제 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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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절이 많아요. 한국에는 절이 많아요. 유명한 절이 많아요. 쭈아 쭈아 불국사 문국사 아 조개사 통도사 이거 다 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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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국 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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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도 이러면 돼요. QNBS로 할 때 도챙휴 통도사 쭈아 통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인가요? 응. 사찰. 오케이. 중국사 조개사 통도사 많아요. 한국도 불교 옛날엔 불교 국가였어요. 네. 한국 아 한국 옛날에 릭스 아 릭스 주화 아 릭스 불교 불교 내가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말해 볼게요. 아 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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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앞에 어떻게 문 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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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안 악당 와וד 적당한Ben 이 прогuzzi 그렇습니다 새즌에서는 음 다시. 오, 파이노의 오, 추억, 야. 오케이 오케이. 야는 아니고 이 사진 보면 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문. 룻고 들어오고 문. 다시 acy br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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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주 많은 산과 신선한 공기가 있어요. 여기는 많은 산과 신선한 공기가 있어요. 여기는 많은 산과 신선한 공기가 있어요. 여기는 많은 산과 신선한 공기가 있어요. 이건 시행배사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공기가 많아요. 공기가 많아요. 공기가 많아요. 공기가 이상해요. 공기가 이상해요. 공기가 이상해요. 공기가 많아요. 공기가 신선하다. 공기가 신선하다. 사ronesulin ein paar videosphoria Suporate. istonizein atau foto. structurufu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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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4000 Rogue . tahengbbuuuuvuuuuuuuuuu니uuuuuuuuuuuuuau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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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uuuuuhu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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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uuuuuuuuuuuukouuuuuuuuuuuuuuuuiuuuuuuuuuuuuu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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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long 구long 네 네 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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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내가 말할게요. 들어보세요. 사진에 하얀 구름이 있고 산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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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 하얀 구름이 olduğu 하얀 구름이 있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트윙베스로 써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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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와주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이장, 마이장, 마이가 부른 바 누이 다오. 아, 자세히. 아, 하얀 그름이 있고 산이 높은 땅. 아,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아, 1분 남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좀 듣기 연습, 사진 보면서 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수고했어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제이kins this morning. 오케이. 오케이. oke. 오케이. 오케이.